2015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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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볼까요? 저 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했던 저희 콘서트보다 더 큰 곳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큰 곳에서 공연하고 싶어요 꿈을 크게 하셔야겠으니까 우리 주경 기자 죄송합니다 말하는데 내가 어이가 없네 죄송합니다 너무 커네요 꿈이 클수록 좋다고 들었습니다 말하는데 어이가 없어 슬퍼 고른게 아니에요 제가 눈물이 왜 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 지점도 안으려고 했는데 진짜 지금 차가는데 와 진짜 나도 지민아 얘기 좀 해봐 일단 잊지 못할 순간이다 내 생일파티 같구나 감사합니다 진짜 생일파티 같아 몰래카메라 같아요 와 진짜 깜짝이야 너무 귀여운 고맙습니다 오늘의 수회가 정말尖ом可以 과연 잘 못하고 슬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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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